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오래되는 데모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리설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일과 7일 전국에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 하는 이런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해서 4.4%가 떨어진 34.9%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긍정평가 중에 제일 잘함은 19.4% 다소 잘함은 15.5%였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2%포인트가 오른 61.4% 매우 잘못함이 46% 다소 잘못함이 15.4%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은 이 회사가 2020년 2월부터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부정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61.4%고 잘하고 있다 하는 평가 긍정평가는 34.9%입니다. 쿠키뉴스는 국민일보에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그 매체를 쿠키뉴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길 리서치의 하나의 여론조사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30% 초반도 있고 40% 가까이 올라가는 기원도 있지만 어쨌든 한 회사의 여론조사 추이가 지금 최저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점체 트렌드가 이만큼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박미 성과를 아무리 자랑을 해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유가 백신을 구하러 간다고 했는데 백신을 제대로 손에 쥐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55만 회, 나중에 100만 회를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미국의 40조가 넘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투자를 해줬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일자리를 늘려주고 왔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어떤 협약을 했는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하여간 중국이 싫어하는 대만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또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오히려 그 의욕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당을 무시하고 33번째 김오수를 검찰총장이 앉힌 것이나 피고인 이성윤을 서울고검장으로 성질해서 앉힌 것 또 군부대에서 성범죄 등 곳곳에서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많이 들 필요도 없이 몇 개만 보더라도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도대체 이렇게 범죄 피고인을 또는 피의자를 이렇게 검찰 수뇌부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앉히는 사람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어느 나라가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민주당 의원이 12명이나 투기 혐의로 지금 탈당 출당 조치를 권유를 받은 것도 이게 국민들로부터 아주 놀랄 일이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별로 놀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련하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12명이나 무더기로 당에 떠나라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것에도 불구하고 아니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12명이 더 넘을 것 같은데 하고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거기 조사했던 기관도 같은 패거리로 보이는 그런 기관들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이것도 당 스스로가 의뢰해가지고 조사해달라 했기 때문에 핵심 인물들은 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범죄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나라를 정말 어지럽게 하고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 반성은 커녕 또는 참회는 하지 않고 검탈 탓이다 또 검찰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는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지지자들은 또 책 사주기 운동까지 벌이면서 벌써 15만 권이나 팔렸다고 하니까 정말 이상한 나라다. 정말 나라가 이렇게 해도 되나. 물론 대통령부터 이상한 대통령이다 해왔는데 이제는 국민들도 이상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3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것도 정말 이상하지가 않은 것 같다. 도대체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나라 같으면 문재인의 이러한 국정운영은 30%가 아니라 3% 지지율도 얻기 어려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지금 정치라고 하고 있는지 국정운영이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 동아리 폐거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끼리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구분도 안 될 정도의 아주 아마추어 어설프고 그러면서 아주 천박한 낙후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인물들일까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민주당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 한길 리서치가 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은 29.9%로 지난 조사보다 4.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1.1%로 5.2%나 뛰어올랐습니다.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또 30, 40대에는 민주당이 우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선거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준석을 포함한 젊은 층에 대한 기대, 젊은 층 바람이 불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새로운 패턴인 것 같고 또 국민의당이 지금 이렇게 젊은 층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변했구나 하는 그런 심리, 또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수국, 꼴통, 운동권 정당이 아닌가 그렇게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자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3.7%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24.5%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9.2,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7, 정세균 총리 3.7% 등입니다.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를 비교해 보니까 윤 총장이 45.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34.5%, 10%포인트 이상 차이 납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야비한 정권이 얼마나 공작을 할지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초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이게 1960년도에 무슨 부정선거도 아니고 2021년도, 2020년도, 2000년도 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주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런데도 국민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다시 대선을 겨냥해서 뭔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검찰을 친위조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사생결단하고 방해할 것으로, 뭔가 개입할 것으로 그런 느낌도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순순히 권력을 내줄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권도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저절로 굴러뜨려오는 정권교체의 시운을 제대로 받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대표 선거 결과를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갈라서지 않을까, 쪼개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대선 후보를 놓고 분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선 가장 많이 드는 겁니다. 벌써 누구는 안 되고 누가 돼야 한다.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은 아주 될성부른 사람 중심으로 반문으로 뭉쳐서 그래서 야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을 가장 유력한 사람을 모아놓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아놓고 정권부터 되찾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뭔가 정리를 해도 정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정리할 것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먼저 정리부터 하자. 그거 해놓고 덤벼들면 또 분열이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야권이 서서히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후보를 내겠다. 정당 창당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다시 지난 5구 대선처럼 분열로 패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문통의 지지율,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과 저들의 공작이 얼마나 심할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